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돌마스터 KR에 출연하는 리얼 별수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4월 15일 출연자 캐스팅 오디션 발표 이후 어느덧 4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영상에서는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저희는 드라마 출연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너무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아직 저희 드라마 방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았지만 지금부터는 전 세계의 프로듀서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남은 준비기간과 촬영기간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본 아이돌마스터 속의 아이돌들처럼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아이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기대와 응원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리얼 걸즈 프로젝트의 멤버별 각자 자기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얼 걸즈 프로젝트의 맏언니이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주는 소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재 그리고 사람인 천재인입니다. 저는 초콜릿을 무지무지 좋아하고요. 제가 특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빨리 보여드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동요만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산 위에 올라서서 파란 하늘 바라보면 천사 얼굴 선녀 얼굴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노력파 예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연습생 생활을 하지 않은 유일한 일반인 멤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7kg을 감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아이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색을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가 맑은 지원입니다. 공주 캐릭터를 맡고 있고요. 별명은 시금치입니다. 시들시들 하지만 오늘은 싱싱합니다. 안녕하세요. 철학하는 아이돌 영주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산 경험이 있어서 인도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백짱깨 창백짱깨 창찬치 지조 간나줘 지지자기 지니조 털이 지니퍼 듬뿍 Hassk왔지 그런데 둠버 잘래 둠버 잘래 궁금하실 때 둠버 잘래 하 solamente 둠버 잘래 분 cylinder 둠 둠둔둔둔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긴 생머리가 잘 어울리는 청순소녀 수지입니다. 우선 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신 기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시 데뷔하는 마음으로 음악도 연기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수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드라마 나올 때까지 꼭 기다려줘야 된다 알았지 오빠야도 언니야도 저희 많이 기사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민트예요. 민트처럼 산뜻한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숙 때 가장 힘들었던 기초랜스 수업에서 하이라이트 장면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네, 한국어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기억해 봐주세요. Thank you! Yo, I'm just young and free. 박자에 맞춰 burn up. 네 목소리 높여 turn up. 안녕하세요. 저는 멤버들 중 유일한 래퍼인 하서입니다. 저는 랩을 하지만 한국 모형을 전공했어요.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반전 매력들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예쁘다. 오! 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엽기저깅 유키카입니다. 저는 고기와 곱장을 정말 사랑하고 푸드파이터처럼 많이 먹을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고기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에 제 듣기인 주먹먹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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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감사합니다. You still my number one 안녕하세요 원스타 하나별입니다 제 이름이 하나별인데요 여러분들의 하나뿐인 별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저의 다양한 모습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